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생목 라이브 찬양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죠. 주님의 그 사랑과 축복 가운데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지위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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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